한국교회의 교회만 잘 되고 부흥되고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한국교회 전체가 이단이 아닌 교회는 다 잘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에 들어온 지 100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같이 가장 큰 위기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가장 먼저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서 경북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원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나라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특별기도 대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 달에는 경남 지역의 부산에서 가장 큰 감림산 기도원이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역시 3일간 집회가 있고 이어서 7월 달에 목부에 왕산수양관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또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기도원이 되겠습니다 7월 달 집회고도 8월 달에는 대전 동거산 기도원 집회 그리고 10월 달에 강원도에 있는 대표적인 기도원으로 하는 강릉에 있는 베지사 기도원 그리고 11월 달에 서산에 있는 생명샘수양관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한국의 전체를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반드시 기독교가 부흥되는 곳에는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경제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될 때 인류 역사의 세계사를 보게 되면 반드시 정치가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끄러워질 때 사회가 불안정해져 버립니다 지금 우리의 현 요소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있는 대구 주암산 기도원 나라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특별기도 성회에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어쩌면 이 순간까지 나는 내 인생이 완벽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수하게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때로는 타의에 의해서 때로는 자의에 의해서 내가 실수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 주변에서 나를 실패하게 만든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다비시 고백한 대로 주여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적들이 많습니까? 원수가 많습니까? 나를 치료하는 자들이 수를 태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비시 고백처럼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무수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지탱을 하지도 못하고 나 스스로 바로 쓰지도 못하는데 누구를 붙들어주겠습니까? 왜 실패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선택하셨던 12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지명하시고 스카우트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으셨던 이 사람들 허물투성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얘기를 한다면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부르는 베드로 이 사람은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시다가 베드로교에 와보셨을 때 이 사람은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계속해서 잠에 꼬락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개세만의 동산에 로마 군병을 앞세워서 찾아온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 계신 자리에서 로마 군병들과 대체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3년 이상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는데 보통 제자가 아니라 주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는 반드시 베드로, 요한, 야구부 세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셨고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칼을 빼서 앞에 서 있는 대체사장의 종의 오른쪽 길을 정확하게 베어버립니다 짧은 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긴 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 앞에서 3년 이상 주님을 따르던 자녀였지만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칼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를 다시 주워주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3년 이상 주님을 따르던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잡혀서 끌려가실 때에 도망가버렸습니다 베드로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갑니까? 주님은 지금 잡혀셔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켜서 끌려가시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목숨이 위토로 올 때 예수님은 버려버립니다 배신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저주를 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3년 이상 주님을 따르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시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고백했던 사람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님을 헌신작처럼 버려버립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과거에 고개 잡던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다 부르시고 그리고 감냄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마지막 그들이 한 가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4댕년 1장 4절 뒤에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그들이 주님께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식민지 같은 그런 생활했던 것이 유대 민족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민족 회복이었습니다 자주 독립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이제는 주권을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님의 모습을 봤을 때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무리로 걸어오신 주님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모습을 다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주님은 주님이시라면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주 독립시켜 주시고 주권을 회복시켜 주실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떠나시려고 할 때에 이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다급해졌습니다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은 언제 하나의 나라가 도래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는 4대의 2장 1절 이하의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부 육신의 모습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던 말던 다 도망가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감남산에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이별의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때 그들은 주님을 떠나실 때 언제 우리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욕심을 가지고 주님이 앞에 그 질문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스라엘이 언제쯤 회복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그대로와 정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때와 기하는 아버지 고난의 이 성이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유명한 이 땅에서 유언처럼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4대의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림과 온유대와 사마르의 땅 끝까지 너희의 정인 되어라 이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를 얘기를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실 말씀이 그때와 기하는 아버지 고난이 있다 너가 신경 쓰지 말고 단 한 가지 성령 받으라 오늘 성령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신앙에 계속해서 신앙신앙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갈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주님한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것이 들어옵니까? 세상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은 들리는데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세상 육의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예배가 흥미가 없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가 없다고 교회가 재미로 다니십니까? 하나님을 재미로 믿습니까? 대단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예배가 싫을까요? 왜 나는 기도를 하는데 5분을 넘기지 못합니까? 왜 나는 세상 사람을 내 주변에 절배하게 했는데 전도하고 싶으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성령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넘어졌을 때에 이 사람들은 바로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성경 말씀 가장 먼저 성령이 임하실 때에 장면을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이소 조이 안된 온 집에 가득하며 바로 여기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사절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안전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하건대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오신절 성령의 역사가 120명의 문동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주여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도가 식어지며 한국교회가 병들어가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자리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성령의 역사가 오신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의 역사가 원래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필이면 바람일까요? 바람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람이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바로 공기를 말합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바로 생명 끊어집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바람 속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 같은 분입니다 마치 육신이 숨을 쉬지 못하면 죽은 같이 바람이 없으면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안 계시면 내 영이 죽어버립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이 자리에 공기는 있습니다 공기는 곧 바람인데 그렇다면 바람 속의 역사는 성령님은 바람을 성령으로 의미한다면 상징적으로 말씀한다면 오늘 성령님은 어느 곳이든지 공기가 있듯이 이 자리에 우리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4등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있으니 이 자리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신 우리 성령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을 보여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의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 영 성령님은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내가 공기를 들이키면 내 속에 공기가 들어오듯이 성령님은 내 마음에 임자하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바람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내가 내 의지로 가려고 해도 강한 바람이 몰아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바로 못 갑니다 바람이 나를 컨트롤합니다 바람이 흐르는 방향으로 날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해놔라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따라하세요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고 그게 하세요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자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성령 말씀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바람의 역사를 전 성령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령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는 바로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들을 구조로 신인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급하고 강한 바람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데 성령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수기 8장 1절에 유명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에 성령 강요합니다 천지가 물바다였는데 방주 한층만 물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라라시라는 곳으로 이태가 갈 수가 있었을까요? 아라라시만은 거룩이라는 도시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수기 8장 1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바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물을 점점 감하게 하셨고 바로 바람의 힘입니다 바람은 심판의 물을 말라버리게 만드시고 바람을 통해서 배를 정확하게 아라라시라는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저 전국 데려갈 때에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믿는데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께서 마치 바람으로 정확하게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시로 인도되어 있으신 여기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노를 지었습니까? 노아가 핸들을 잡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노아 노리구려 갔습니까? 아닙니다 노아 힘으로 갔습니까? 노아 지혜로 갔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알아서 거루한 뜻을 가진 곳이라면 천국에 갈 때에 내 힘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내 의지는 못 갑니다 내 머리로 못 갑니다 돈으로 못 갑니다 황금으로 못 갑니다 세상 권력으로 못 갑니다 단 한 가지 오늘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리게 주여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오늘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리게 임하여 주셔서 전국 가는 그날까지 전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노아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이 방률은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진히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구원의 방률은 한 척밖에 없습니다 두 척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400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바로 구원의 배 이 방조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배는 하나님이 지키는 배입니다 예수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를 인도하신 나라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은 심판의 물이 물러가게 하시는 것도 바람 역사 방주를 정확하게 알아서 인도하는 것도 바람 역사 그렇다면 오늘 4등전 2장 2절 말씀 그대로 인용한다면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이 먼저 급하게 임하시듯이 오늘 그렇다면 바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도 나를 정확하게 나는 어느 어딜 곳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령님이 나를 정확하게 저 천국으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 나라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함께 천국으로 우리는 인도받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보게 되면 추리굽기 14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모시의 시대가 왔습니다 홍해바다 피에 섰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 피에 섰을 때 전혀 길이 없습니다 우리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 길이 막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성령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리굽기 14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큰 동풍으로 물을 가르시사 큰 동풍으로 물을 가르시면서 동시에 놀라운 사건은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주여 그 길이 오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세요 인생의 길을 열어주세요 한국교회가 막혀 있는 곳에 하나님 홍해바다 피에 서 있는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할 때에 길만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지면 바다 밑에 흙은 진흙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길을 여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십니까 질퍽질퍽한 진흙탕 같은 빠져서 헤어라지도 못하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바다 밑에 물을 동시에 성령 강조합니다 출국교회 14장 21절 말씀하시기를 큰 동풍으로 물을 가르시사 따라서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동시에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들어버립니다 물을 갈라지게 하면서 젖은 땅 마른 땅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두 가지를 만듭니다 걸어갈 때 민족이 건너가는데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질퍽질퍽한 인생길이 아니라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오늘 성령님은 기름 넣은 것도 길 만드십니다 오늘 성령님과 함께하면은 반드시 홍의 바다 같은 것도 불가능한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능한 자리를 만드시며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며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며 생명의 자리며 가난으로 가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바람같은 성령님 오늘 시간 주의 인민족이 급합니다 급하고 강한 발같은 소리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 하나님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셔서 내 인생이 막힌 곳에 우리 시간 나는 성령을 사모합니다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셔서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민족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때의 그 가는 인생길 전혀 보이지 않던 인생길이 내 앞에 안개가 차옥했던 그 인생길 앞에 나는 몰랐는데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서 너 인생 다시는 질퍽질퍽한 진흙탕 같은 인생길 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내가 동시에 길이 열려진과 동시에 저전 땅을 마른 땅 되게 하여 죽으시라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는 길이 지금까지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생이 막혔고 내 인생길이 막힌 이 자리가 하나님 내 가정의 조상되도록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우리 가문이 오늘 내 시대에 와서 내 조상들이 받은 축복 중에 갑질의 축복이 오늘 내게 임하여 주셔서 막혀버린 인생길이 열려지는 믿음의 길이 열리는 축복의 길이 열리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수는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는 한 가지 한 가지 사건을 넘어가면서 찾아 봅니다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바람 역사 노아에게도 역사하셨던 바람 모세에게도 역사하셨던 바람 역사 동시에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앞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먹는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 대한 말씀을 오게 되면 바람이 요호와에게서도 나와 누구에서 나온 바람입니까? 하나님부터 이 바람은 루아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역사에 납니다 바람이 요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진영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옵니다 민족을 살려버리는 메추라기 축복 그런데 메추라기가 어떤 고기이냐면 귀족들이 먹는 고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시시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고의 것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 역사는 때때로 오늘 민족을 살리는 모든 민족을 살려내는 바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에 불리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이 우리 민족의 기적의 바람이 우리 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노아에게 욕사하신 바람 역사 모세에게 욕사한 바람 역사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는 바람 역사가 주여 이 시간에 내게 그 바람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일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 심령이 죽었습니다 내 영이 죽었습니다 기도가 죽고 믿음이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령 역사는 바람이 임하는 것은 겨울에 부는 바람은 산천춤을 다 죽입니다 그러나 이제 봄이 오는 이 길목에서 봄바람은 모든 것을 살려냅니다 우리 성령 역사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세요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는 구원이란 뜻이에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죽어가는 자도 살려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지옥 인생이 천국 인생 됩니다 우리 주님 만나면 망하는 인생이 흥합니다 돈을 많이 버렸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축복 중의 축복 가장 내 인생의 성공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오늘 사령성들은 이 자리가 바로 그 기적의 자리 축복의 자리인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 같은 천한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에베스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아닌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바람 역사를 소개합니다 요 로안기하 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는 엘리야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 것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는 한 시대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 시대에 다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이 시대는 분명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시면 반드시 성령님의 내게 임자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어떻게 구합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반드시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 지혜의 말씀이 옵니다 지식의 말씀이 옵니다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참조하셨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임하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 내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병고치는 능력이 옵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은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열광개의 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무신이 내려왔습니다 여기 성경 보면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확하게를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들어올립니다 바람 역사 회오리 바람은 급하고 강한 이 바람 역사 이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오늘 그렇다면 노아에게도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역사하시는 바람이 강력한 역사가 오니샨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나를 괴롭히는 저주가 바람 역사로 통해 날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괴롭히는 사탄마귀의 저주하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는 우리 가정의 저주를 날려버리고 출빙의 저주를 날리며 가난의 저주를 날려버리는 오늘 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각 시대에 한 사람씩 소개합니다 에스겔 37장 구절을 보면 마른 뼈가 골짜기 태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원하라 대원이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37장 구절 말씀 보게 되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생기가 불어서 생기가 불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놀라운 일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극히 큰 군대를 이룹니다 오늘 내 모습을 보니 나는 마른 뼈 같은 인생입니다 은혜도 말랐습니다 감사도 말랐습니다 하나님 내 몸마저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내 몸은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삭막해져 버렸습니다 마치 내가 내가 서 있는 인생이 주변 환경은 넉넉한 것 같은데 환경은 참 좋은데 내 마음이 지옥입니다 어디에 서 있나요? 사막한 가운데 타는 듯한 목마름 사방의 짐승들이 우글우글하면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원수 아닌 원수들이 사방에 도살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생기가 생령의 생기가 바람이 불어올 때에 오늘 내게 이 축복이 오는데 오늘 성령의 생기 욕사가 내게 임할 때에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이 뼈다기 같은 인생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소망이 끊어져 버린 내 인생 속에 나는 다시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이랍니까? 주여 이 자리에 우리 성도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말랐습니다 내 신앙이 뼈다기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말랐습니다 은혜가 말랐습니다 사랑이 말랐습니다 감사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생기 바람이 불면 생기 바람이 불 때에 내가 뼈다기 같은 내 인생이 마른 뼈 인생이 살아나는 오늘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수는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바람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바람이 역사가 내게 임하여 주세요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대로는 답답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신앙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성령이 반드시 앞에서 인생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려버렸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숨을 내쉬며 무슨 말입니까? 공기를 내쉬었다는 것은 여기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숨을 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마치 호흡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신 상태에서 기도하면 5분 기도 못 넘깁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는 기도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가 몇 시간 흘러가도 잠깐 기도한 것 같아요 때로는 7시간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성령이 나를 잡을 때 놀라운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선으로는 우리의 주님은 간절하게 간절하게 소망하시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떠나실 때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 유기 것이 사라지고 성령을 받으면 내 유기 것이 죽어지고 성령을 받으면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잇게 되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잇게 되면 나는 반드시 가는 곳마다 예수의 정인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사만한 자기에 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다면 바람의 역사는 충분히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까요? 하나님은 대단히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홍해밭 앞에 서있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하고 홍해밭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조리곡기 1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지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지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지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지셨다는 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지질 때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지느냐 그리고 하실 말씀이 지팡이라던 손을 앞으로 내밀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하실 말씀은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길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부르지는 기도하세요 목상 기도가 아닙니다 조용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마치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이 소리를 지르듯이 내 집에 불이 난 심정으로 소리를 지르는 심정입니다 내가 지금 물에 빠진 그리고 익사 직전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 내가 부르지는 거기는 체면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예의 범죄를 찾지 않습니다 급한 나머지 내가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사람은 달라도 에르메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하는 것은 오늘 이 밤에 기도로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부르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여 우리 부르지는 기도해 한마디도 하나님은 빠뜨리지 않으시고 한마디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 여주시고 우리의 간관한 부르지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시간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우리 부르지는 때 홍해바다를 갈라주셨듯이 민족을 살려주셨듯이 우리의 간관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 앞에 한국 교회 앞에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간절하게 부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있는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의 심선이라 이때 성령이 맞습니다 기도에 집중하세요 기도에 잡히세요 잡념을 버려버리세요 단 한 가지 가장 내가 먼저 삼아나가서 오직 성령님 성령님 제게 임해주세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는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 모습 내가 보니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죄를 짓지 않겠다 했는데 또다시 오늘 또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가지 이사야가 고백했듯이 서랍천사가 입에다가 숲불을 찢어버렸더니 이 사람이 나는 부정한 자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할 때 입에 불받은 이사의 입에서 하는 말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불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기도의 심선한 살아온 이 시대에 끝까지 남아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불씨가 되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여러분 부르셔서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성령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연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오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는데 주여 내게도 오늘 이 밤에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을 왜 받으셔야 됩니까? 목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을 말씀하신 결론이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오 사도행연 1장 8절의 마지막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성령 받으면 내 정인 되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성령 받은 사람의 예수를 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전도하시는 각 교육의 전도팀들 보면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모든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다 존경스럽고 참 저분들이 목사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 하시는 보면 참 존경스럽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표정이 당연하죠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머리 숙여 경배를 표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전도하시는 분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합니다 체면 찾으면 부끄러워서 전도 못합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내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거기에 따라하세요 주여 우리나라를 복음화 시켜주세요 한 삶을 빠지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마다 성도가 가득 차고 넘치고 여러분 가장 축복하시는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